3. HOT 12월 2일 쇼 챔피언 아이브 축하드립니다! 이어지는 소감과 앵콜 무대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쇼 챔을 사랑하는 KPOP 팬이라면 아이돌 챔피언 아이돌 챔피언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도씨, 오늘 굉장히 뜻깊은 하루였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만족하시나요? 네, 오늘 너무 만족했고요. 우리 투문에게 좋은 선물,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그것만 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쇼츠엠이 모든 K-POP 팬들에게 피로회복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 볼까요? K-POP 팬들의 취향을 적용할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Always Music with the K-POP 다음 주 수요일에도 땅콩은 찾아옵니다. 빠빠 민아, 뭐라고? 네, 먼저 저희 회사 스타쉽 김시대 대표님, 그리고 서현주 부사장님, 그리고 김광열 부사장님을 비롯한 회사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신 헤메스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 팬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 우리 이렇게 벌써 큰 상 받아서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운데 우리 앞으로도 화이팅 해봅시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데뷔한 지 일주일 밖에... 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쇼트피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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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내 입술을 간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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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로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얼굴이 계속 지나면 이야기해. My Oh My Girl. 내 침가 날 채우고 있어. There by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You make me feel like 11. 좋아. 두 tears. 두 눈을 추고 내 실컷 어디 나올 밤든? Oh My Oh My Girl. 내 침가 날 채우고 있어. And I want you to sleep on a bus and sound You and me, you and the love and 내 앞에 있는 너를, 그 눈에 비친 나를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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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내 앞에 있는 너를, 그 눈에 비친 나를